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족분들이랑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가족상황극을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7주년 기념으로 가족상황극 앱에서 숨바꼭지 합판? 이야, 억지에 억지. 억지. 컨텐츠 없죠? 아니야요. 자, 빨간색 양털이 나오면 싫는가? 자, 뽑아보세요. 빨간색 싫어, 빨간색 싫어! 다음은 나, 다음은 나. 비켜, 내가 할 거야. 다음 나, 안 비켜. 얘들아 그만 싸워. 아, 왕만. 근데 그냥 숨바꼭질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크기를 줄이는 모듬. 크기가 작아졌어! 뭐야, 안 크긴 귀여운데 더 귀여워졌어. 헐? 자, 늑대야 우리 다 숨으면 말해줄게. 여러분들 제가 횃불을 까는 이유는요. 이렇게 횃불안에 알죠? 얘들아 나는 진짜 게임을 잘하니까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알았어 자 늑대야 다 숨었다 찾아봐 에이 어디실까 버튼도 있고 횃불도 있고 분명히 횃불 어딘가에 숨어있을거란 말이야 너 여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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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레버를 부시기가 정말 힘드네 레버가 근데 과연 거기에만 있을까?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지롱 이게 있으면 부시어져 딱뚱 뭐야 이거는 어디에 숨어있을까 관전모드로 미리 볼게요 와우 와우 야 이런데에 숨었다고? 대단한데? 대단한데? 어디야? 여름이가 보이지도 않아 어디야? 대체 어디 와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 안녕하세요 뭐야 어 안녕하세요 하하하 나만 차는 인사였구나 반가워 하하하 나 절대 못하자 리아가 아직 안 잡혔죠? 어 어디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러게 어디지 뭔가 내가 부셨는데 떨어졌었는데 방금 1분 30초 남았는데요 어? 뭐야 여기로 떨어졌나? 어? 소리가 분명 들린거 같은데 말이야 어? 이거 숨막혔는데요 과연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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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녀석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진짜 모르겠는데? 하하하 어? 거기서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 잘 있잖아 더러운 집 어 그래 근데 내가 내보내줄게 빨리 갑니다 하하하 어 이 녀석 맞아 어디 숨은 거지? 자 온 집을 다 부수고 있어요 요루루방이 다 부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늑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이지? 어디 숨었을까요? 이야 멍청한 녀석 자로가 아득한 녀석에 속이는 거는 아주 간단하지 어? 어디가? 하하하 어디가고 있어? 응? 어? 문사이에 숨었어? 야 야 딱 1초 넘기고 잡았네? 어? 뭐야 야 대단한데요 늑대님 이번에는 님이 다 잡으셨으니까 누가 술래했으면 좋겠는지 지목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로르 님이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젖어? 여로르가 숨어있는 걸로 할게요 여로르 님이 완전 잘하시니까요 이겸은 다 숨었니? 됐다 단미호가 다 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숨었다 나도 다 숨었다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르가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나 진짜 잘 숨었거든요 어? 진짜? 얼마나 잘 숨었길래? 네 저런 아둔한 녀석은 우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아둔하다고 해요? 지금 잘생겼다고 막말하는거죠 네? 장원영 씨께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누가 비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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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는 지금 어디에 올라오고 계세요? 저는 1층에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 1층인데? 물론 거짓말이야 멍청하 MU hydro 다들 꼭꼭 숨었구먼 흐름을 못 찾겠어 난 그냥 뛰어다녀야겠다 내가 봤어! 3층에서 뛰어다녀! 주육대를 3층으로 올라가 봐! 2층에 포기를 못하는 것 봐 지금 화분을 부신다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야 소파를 부신다고 햇볼을 부신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 데도 없는데 신기하다 내가 그냥 반전모드를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거든요 화면이 지금? 못 찾게 해봐 깨끗을린 자 과연 리아는 어디 숨어있길래 이렇게 놀리는 걸까요? 아 여기 있다고 뭐 거기 거기 뭐 갠다고 달라질 게 없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눈앞에 있어 여기 있나? 그러게요 어디 있죠 도대체? 못 찾게 해봐 리아는 그냥 뛰어다니고 있거든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와 요로로 눈없다 아 그래도 한 명은 찾아야 되는 거 아냐? 그러니까요 요로로 눈없다 리아님 저를 봐주세요 아 싫어인가요? 뭐하는 친구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로로님 이거 뭐하는 친구죠 도대체 1분 남았고요 자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하는 친구죠 자 자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지금 아 요로님 발냄새나요 오돌티비 오돌티비 5초 남았고요 아무래도 위에 올라가 봐야 되는 않을까요 이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요로님 1분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 못 봐요 그렇구나 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왔지 아 뿌릴까요? 아 산책이나 나가야겠다 3층은 한 번도 안 올라가 보네요 이거 아 그런가? 3층이 있나? 아 산책이나 나가야겠다 우와 눈없어 계단에 타는 소리가 들려 방금 봤어? 요로를 혹시 한 번도 innovative 아 네가 어디 Emma님 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걸 못 봤다니까요 저도 여기 있어요 ㅎㅎㅎㅎㅎㅎ 방금 방금 보셨어요? 못 보는 거? 오우 진짜 쟤는 사람이 아닌데 자 요로를 내려와보세요. 2층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고? 네. 몰랐어요. 그리고 쥐닉 때는 1층에서 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도 1층이야. 나 진짜 몰랐어요. 계속 따라다녔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내가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이게 어렵나봐. 저는 다시 됐어요. 이번에는 넉넉히 저한테 6분을 주세요. 6분 하세요. 저 못 잡을 거니까. 6분도 못 잡을 거 같은데. 그 상태로 자고 와도 나 못 잡을 거 같은데. 한숨 자고 올게. 아니 집 가구를 누가 다 부셨네. 전판에 네가 다 부셨잖아요. 외눈박이 금붕어야. 너무해. 난 금붕어가 아니라 공주인데. 맞아. 피오나 공주야. 외눈박이 공주. 이 사이클롭스야. 그게 뭐죠? 사이클롭스. 시작합니다. 이겸아님 지금 이제 문 닫네. 오케이. 주위대 잡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뻔하죠? 진짜 뻔하다 뭐. 잘 알았다. 여기 한번 부셔볼까요? 까볼까요? 여기 원래 없었던 게 생기었다면. 여기 스머스 가능성이 크거든. 이거 너무 많은데. 여기는 없는 거 같은데? 저게 뿌스레기 때문에 또 잘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눈송이비라는 걸 생각 못 해봤나? 페이크다 페이크. 이런 데 있나? 아이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맞아 맞아. 여메님도 약간. 사이클롭스인데? 뭘 우세요 사이클롭스야. 나랑 미소해. 나를 놀릴 게 아니었네 여메님. 뭐 나를 쫓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여메님 저 게임모드 때문에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안돼요 거의 지옥에 계세요. 오케이. 잡았고요. 저렇게 문에 숨는 1차원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말이죠. 어딨죠? 이런데 숨었을 거 같은데? 아이 그렇다고. 아이 절대 아니지. 지금 무려 3명이나 남았네? 그니까 말이야. 저거 푸 쓰고 있는 거 봐. 누가 저던데 숨은 거. 어디 숨었을까요? 아 어디 숨었을까요? 어 너? 안돼. 야 잘 숨긴 했네. 모를 뻔했다. 이런데 봤으면. 안돼. 뿅. 뭐야. 건배 3분. 저기 들키면 큰일인데.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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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아삭.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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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찾게 해 주지. 잔인하게 떨어트렸습니다. 하하. 엄청 잘 쑤놨네. 엄청 잘 쑤놨나? 내가 볼때는 아이 절대 못찾아요 못찾아요 아 됐는데요 2분 남았네요 왜 꼭 가구에 숨었을거라 생각해? 오마이갓 죽어 오케이 다찾았다 뭐야 나만 하나도 못찾은거야? 너무 억울해 뭐가 억울해 문 열고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있을거 같아 딱 본거지 게임모드로 잡았잖아 웃기지말든가 웃기지말든가 자 어쨌든 이렇게 가족사항을 열면서 미니술래잡기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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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